하나님 말씀 10편 64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64편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요하께 피하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편 64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조직적으로 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할 때 또 도전하려고 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본 10편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던 내용을 보니까요 전반부를 보면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대적자들의 관계와 행악자들을 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해오는 이 대적자들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인데 다윗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요 하나님께 내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악인의 특징과 다윗의 대처법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기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다윗은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문제를 겪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먼저 깊은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숨겨주시고 또 자신을 피하게 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감춰주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악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악인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악인의 삶의 그 특징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창세의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이들이에요 이들은 다 나중심적이었고 물질중심 또 성공중심에 잡혀서 의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무런 흠도 없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악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악인들은 자신들의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연마하고요 또 독이 발린 화살을 쏘듯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악한 말이 들려도 나를 향한 그 어떤 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화살같은 그런 독한 말이 들려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말을 조심하고 또 그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할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향한 공격 군사적인 공격 이전에 말로 공격해오고 독한 말 악한 말 네 그 모든 말들을 믿음으로 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세상 사람들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서로 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서로 같은 부리끼리 함께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람들은 의로운 일로 하나가 되어지죠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붙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도 이러한 동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악한 일을 위해서도 이 악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3인 1조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의인을 죽이는데 묘책을 찾고 마음 깊이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악한 마음으로 손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실인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악한 이들이 아무리 때를 지어서 공격해오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의인은 절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지 말고요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화를 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에서 마지막 줄까지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악한 세력들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싸워야 될 싸움을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대신 악한 자들에게 화를 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국기 14장 14절의 응답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국에서 가난한 땅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 앞에는 홍해가 막혔어요 뒤에는 다시금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요 이런저런 일들이 닥치고 또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바로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맞으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요 가만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현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런 현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미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이 화를 쏘시니까요 악한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화를 쏘시면 흑암과 악한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화를 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10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10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라고 그랬어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피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닥쳐오는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와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으냐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승리와 평안함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의인을 위해서 활을 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 의인은 문제와 사건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 그에게 피하는 사람 곧 다윗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고 자신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형평과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 같은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께로 피하는 사람은요 꼭 눈물로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우면 눈물이 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꼭 눈물로 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문제의 가운데서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피한다 했습니다 어휘는 여하라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교리서인 소요리 문답 제1문에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도들이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이죠 그런데 답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말했으니까 점수로는 50점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놓쳐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힘겹게 눈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여호와께 피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어떠한 곤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변이나 상황 사람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있는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야 되겠고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각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형님 때문에 내가 즐거운 삶을 살고 또 내가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주신 말씀처럼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참된 즐거운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이 다위처럼 오직 여호와 깨피하고 영적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